이거 좀 해줘요? 네. 이거 좀 해줘요? 이거 좀 해줘요? 네. 아, 여기구나, 알베르게가. 저 밑에 조금 찾겠는데, 하색도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부터. 아,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이쪽으로 와 보게 돼요. 아니면 여기 노란색으로 싹 그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 걸로. 노란 걸로? 네. 네, 알겠어요. 잠깐만. 바퀴즈로 와야 되겠다.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고. 또 해봅시다. 와. 아, 저기. 여기 좀. 왜 줄은 이렇게 거놓고 이렇게 했냐고? 내 맘이야. 네. 그거, 그 노래 알아? 내 맘이야. 내 맘. 내 맘. 너도 아는구나? 아, 사포? 아, 근데 지금 날이 굳이니까. 그래서 사포를 줘. 무슨 말이지?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다. 아, 근데 궁금해. 나는 그 처음에 온 친구 있잖아. 그분이 잘 가고 있나. 테이핑 효과를 봐가지고. 어, 그러면 아프지 않게 잘 가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 드라이기 좀 있으면 한번 구해볼래? 드라이기요? 드라이기 있어요. 응. 자랑하는 거야? 드라이기 있어요. 아, 부러워라. 한번 더 칠해야 되거든. 이거를 거기서 한번. 어, 말리고. 있어주고. 이렇게 좀 해줘. 아니, 참. 아니, 참. 말랐니? 마르니? 여기는 이제 좀 많이 말랐는데. 어어, 말려. 마르고는 있지? 예, 말리고는 있어요. 말라? 조금 묻어나오긴 해가지고. 응, 계속 말려. 계속 말려. 어느 정도 말랐어? 중간중간 안 말린데요. 눌려주세요. 응? 아니야. 이거 실버. 아, 완전 거기서. 요거쯤. 어, 말리고 있을래? 이거 실버. 실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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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넌 시트를. 채우고 와야겠다. 거기 좀 계속 좀 해줘. 어? 추워. 빨리 입어. 오케이. 에이, 어째 드라이키 소리가 안 들려? 이거 드실래요? 초콜릿. 밥을 가서 가져왔어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아니,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너 먹어, 먹어. 맛있어? 응, 왜 말랐어? 응, 어디 있어? 이거 줄까? 배고프지? 밥 시간이 있네. 그래도 우리 직원을 챙겨주고. 복지가 좋아. 우리 이케오는 일단 제품이 좋으려면 직원들의 복지가 좋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예. 조수가 없으니까. 저기 가서 잘려야 되겠다. 이 의자에 올려놓지 못해, 이거. 자, 들어주세요. 가구 DIY 거를 하나 하는 거야. 가구 이름을 이케형? 왜 나를 못 보니? 왜 눈을 못 마주시니.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어. 리케이오에 오면 이런 것도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네. 그치, 이 과장? 아, 참. 박 과장? 박 과장? 그래, 이제 제가 줄게. 박 과장? 박 과장? 네, 제가 잡을까요? 응, 그렇지. 인턴. 아, 인턴. 아, 이게 참 더디네. 그치? 여기가 왜 말랐는지 알아? 너하고 가까우니까. 간단히 말랐네. 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주는 회사 있어, 견과류? 이만큼 주는 데 없어. 그리고 일은 다 사장이 하고. 아니, 왜 하고 많은 DIY 회사 중에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하게 됐어? 왜 EQ를 오게 됐어? 견과류 주신대요. 견과류 준다고 했어? 견과류 준다고 했어? 견과류 준다고 했어? 아이고, 아이고 웃겨. 어? 국을 초창기처럼 이렇게. 국을 초창기. 우리는 찌개를이야. 찌개를. 국이 아니라. 찌개를. 찌개를. 찌개. 창구에서 시작했어. 찌개를. 나 잠깐 출장 좀 갔다 올게. 저기 이제. 저 프랑스에서 팩스 하나 올 거야. 그거 받아주고. 그리고 네덜란드 쪽에는 납품을 완료로 하고. 응? 응, 응. 그래, 그래. 바로바로 저기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응, 응. 일해요? 응, 응. 내가 견과류 사 올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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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알아요? 아, 네.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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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조용하네! 조용해. 같이 사진. 같이? 쉬어, 쉬어, 쉬어.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이요. 한국말도 한국말 배웠어요? 선생님이세요? 네. 그리고 한국을 공부해요. 공부해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네. 진짜. 네. 들어가시죠. 오픈타임. 네. 네. 알베르기 오픈타임. 네.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정말 좋아요. 영화를 덕분에. 영화 덕분에. 영화 뭐 봤어요? 많이많이. 많이많이요? 스페인은 좋아요. 스페인 좋아요. 저는 서울 그리고 전주. 아 가봤어요? 두 번. 두 번? 네. 슬리플리. 감사합니다. 비 캐플. 감사합니다. 자스몬. 와. 레옹에서 펜이라고. 스페인 분이 오셨어. 독립해? 야 참 진짜. 빗맞고 저기서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한국 친구가 얘기해줬다. 근데 한국말도 조금 조금씩 막 하셔. 도시 라이크의 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 아. 카메라. 카메라.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저는 가미노에서 샌디아고 가미노. 가미노. 여기 다 했어요? 천 킬로미터? 네, 그리고요. 이... 2011년도에 천 킬로미터를 다 걸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어요?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네 난 여기가 제일 힘들더라 여기 여기만 올라가면 맛이 가더라 아 힘드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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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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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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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이? 와 노래라. 핀 줄 알았어. 이거 뭐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조심elas 여기. 와 노래라. 와 cross 와인이 핀 줄 알았는데 핀 줄 알았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아 넘어져 거기가. 괜찮지? 괜찮아. 그래도 긴팔 입어서 다행이다. 그러네. 괜찮아. 아 아 아 예 근데 우산 없어요 우산 아니요 하지만 아 아 아 아 이거 쓰고 가세요 예 예 아 별 말씀을 아 아 예 그냥 이렇게 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예 아 제발 예 예 굿 굿 락 으드 쇼우 예 땡큐 인 코리안 화이팅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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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도 돼요 네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빌어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이허트 마이허트 아 아이고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정말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음 기분이 좋네 아유 깜짝 놀랐네 와이브 바빠 그러니까 여기 외국어님 머리 보면서 놀래가지고 책이 닥치면 뭐 라면 끄자 끝나지